어 뭐라고? 어 미국에서 서부대학농구팀에서 수석조롭하신 분이에요 계시다고?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따가 마포쪽으로 오신다고? 오케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오케이 오늘은 길거리농구장인 강승민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씨 아니 공을 던졌다고 하면 다 3졸슛이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시작하자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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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을 안 넣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? 아아 저 홍수흥씨 골 한번 주시겠어요? 오케이 아 그냥 받으면 바로 아아 아아아아아 슛만 던지면 다 들어가신다고 그러던데 아 으악 안돼 근데 오늘 강승민씨 던지면 다 들어간다는데 맞나요? 봐보겠습니다 아 아 슛 아 아 오우 이 뭔 개소리야? 아 아 아 아